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필기 강의를 맡은 배우락의 김동재입니다 자, 저희 이제 본 강의 첫 시간이죠 첫 강의 뭔가요? 일장 소화설비에서 소방시설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이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법규 시간에 소방시설법에서 나와 있어요 소방시설법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거기의 종류에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기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어떤 건가요? 이 중에서 기계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소화설비는 당연히 전부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이거를 전부 다 저랑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경보설비는 저희 쪽 파트가 아니죠 그죠? 전기 쪽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랑 같이 할 게 없고요 자, 피난구조설비에서는 저랑 어떤 거 하냐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고요 여기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은 전기 분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소화용소설비 전부 다 저희 기계 파트에 해당되고요 소활동설비 중에서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제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연소방지설비 그죠? 이것들을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걸 소개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요 가끔 문제가 나와요 가끔 어? 분명히 2호 파트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자,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잘 안 나오고요 예전 문제들은 조금씩 나왔었어요 어디에? 그 4과목에 나왔다는 얘기죠 법규 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체크를 좀 해놨어요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이 두 가지가 뭐에 해당되느냐를 좀 볼게요 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라고 들어가 있죠 그쵸? 얘는 뭐예요? 스프링클러와 그 외의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합니다 자,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요 물분무 소화설비와 그 외 나머지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 등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스프링클러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등 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는 캐비닛형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건물들에 그쵸? 거기에 설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는 뭔가요? 레크식 창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케아 가보셨나요? 이케아나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레크식 선반 이런 식으로 선반이 층층이 올라가서 높은 데까지 물건들이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위에서 물을 뿌렸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다 타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작동되고 더 많은 물을 퍼부어주는 그런 설비를 우리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한번 볼게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물분무 등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분무 소화 설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무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보다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물을 더 세분화 시킨 거야 더 작은 입자로 분무하는 거를 우리가 미분무 소화 설비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수화 설비 포수화 설비 뭐예요? 포수화 설비는 물에다가 약재를 섞어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누 거품을 비누를 물에 적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비비죠? 그쵸? 뭐 하는 거야? 발포를 시키는 거야 그럼 뭐가 나요? 거품이 나죠 여기 나온 포가 바로 폼이야 폼 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품으로서 덮어주는 거 이거를 포수화 설비라고 합니다 역까지 여기랑 강화액까지 강화액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은 얼죠 그쵸? 물은 동결되죠 그쵸? 그래서 이 강화액은 뭐냐면 물에다가 얼지 않는 약재 같은 걸 섞어주는 거예요 그쵸? 물론 소화력을 증대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5번 여기까지가 뭐예요? 물을 사용해야 돼요 물 그쵸? 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암물, 불활성기체 그쵸? 여긴 뭔가요? 분말은 여러분들 소화기 분말 소화기들 다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소화 설비로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쵸? 그런 설비들 위험물 제조소 등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되고 있다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얘네 3개 6번, 7번, 8번은 뭐예요? 얘네들은 가스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가 가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쵸? 소화 가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같은 걸 뿌려줘서 질식 효과 또는 부총매 효과를 누린다 그래서 가스 쪽 관련된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게 바로 이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까지가 우리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9가지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하면 물분무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물로, 물을 사용하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런 게 강화기까지 들어가고 가스계 쪽 들어가고 아, 새로 고체 에어로졸까지 추가됐구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소화 설비 보면은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 소화기구와 자동 소화 장치 그렇죠? 소화기구는 소화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동 소화 장치는 뭐예요? 자동으로 약재를 뿌려주는 거예요 소화기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화기 들고 가면 어때요? 사람이 안전빛 뽑고 레바 눌러야 나가죠 수동이에요 근데 얘는 자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아파트의 주방에 보면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자, 한 번 못 보신 분들은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 있는 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 소화 장치다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방에 있는 거 자동 소화 장치 있고요 상업용 일반 음식점들에 있는 주방 있고요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재를 캐비닛 안에다 넣는 거야 보통은 다 가스 같은 걸 넣어놓죠 캐비닛 안에 넣어서 그 캐비닛 위에서 팡 터지는 거 그죠? 약재를 분사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 자동 소화 장치 자, 고체여로도 자동 소화 장치까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자동 소화 장치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 주의할 거 여러분들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 확산 소화용구라고도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죠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바뀌었는데요 자,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일러실 그죠? 보일러실 아니면은 음식점 주방 같은 데 가면은 천장에 달려있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UFO처럼 달려있어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압력 DC 압력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그죠? 우리가 흔히 그냥 UFO라고 하는데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열이 올라가면은 그 열이 자동으로 터져서 분말을 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자동 소화 장치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고요 얘는 소화기구에 소화기구로 분류가 된다 반드시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소화기구로 분류된다 자동 확산 소화기 제가 뒤쪽에서 우리 소화기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소화 활동 설비 종류들 좀 봐주셔야 돼요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까지 이게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소화 설비는 불을 끄는 설비인데 얘네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제실자들 그 건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화 설비에요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소화 설비의 목적은 초기 진화입니다 초기 진화 초기 소화라고 할게요 초기 소화가 목적이죠 불이 처음 났을 때 얘를 빨리 끄기 위해서 쓰는 게 건물에 설치된 저 소화 설비에요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는 뭐냐 얘는요 소방관이 쓰는 거예요 소방관 소방대가 와서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소화 활동 설비죠 그러면 얘는 뭐야 쟤는 초기 소화가 목적이지만 소화 활동 설비는 본격 화재 본격적으로 화재가 진행했을 때 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소화 활동 설비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배울 것들 소화 활동 설비 빼고 저쪽 소화 설비에서 배울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초기 진화가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파트 1 소방 시설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다음 중 소방 다음 소방 시설 중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네요 아 물분무 등 하면은 분말포 재연 이산화탄소 아닌 것은? 답은? 쉽게 알 수 있죠 재연 설비에요 재연 설비 그렇죠 물분무 등에 해당되는 건 뭐 있었어요? 포소화 설비 있었고 물분무 미분무 강화액 거까지가 뭐였습니까? 수계였죠 수계 그렇죠 그 다음에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까지가 가스계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체 에어로졸이 있다고 그랬죠 거까지가 우리 뭐였습니까? 물분무 등 소화 설비였습니다 그럼 재연 설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재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된다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설비다 물론 재연 설비가 사람들의 피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분은 어디로 갔다? 소화 활동 설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소화 활동 설비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뭐 있었나요? 재연 설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있었고요 연결 살수 설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소 방지 설비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기계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나머지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무통이라고 할게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얘는 이제 어디서 배우는 거야? 전기 분야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닌 거 뭐 있어요? 연결 살수 연결 송수관 재연 상수도 뭔가요? 답은 4번이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어디에 포함돼요? 소화 여기 써있네 소화용수 설비라고 이 소화용수 설비에 해당되죠 그죠? 소화용수 설비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저수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번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자동 소화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 뭐 있었어요? 우리 주거용 주방에 설치하는 거 상업용 주방에 설치하는 거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호로졸 이렇게 있었죠 맞나요? 저처럼 이렇게 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이건지 아닌지 얘가 여기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주방 맞네요 고체호로졸 맞고요 가스 맞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동 확산 소화기 옛날에는 여기에 포함됐다고 자동 소화장치 지금은 아니다 소화기구로 해당된다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방금 저희가 했던 파트 1에 있는 이 문제들은 뭔가요 조금 우리 쪽이 아니라 법규 쪽에서 나와도 나와야 할 문제들인데 가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넣어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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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